안녕하세요. 엑소옥2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홋카이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최근에 홋카이도에 연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. 이 전에도 바로 홋카이도 났죠. 지금 보시면은 이 전에도 홋카이도에서 여기가 루모이입니다. 루모이의 서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고요. 지금 계속해서 홋카이도에서 루모이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지진이 오늘 6월 8일 세 번째 지진이 여기는 지금 이부리라는 곳인데 이 이부리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이부리에서 또 홋카이도에서 여기 이부리입니다. 이부리에서 지진이 났는데요. 이게 이부리 동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소라치하고 경계에 있죠. 그 다음에 또 이 히타카하고도 경계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라카와도 관계에 있고 여기 또 도마리 원전하고 바로 거의 뭐 붙어있죠. 계속해서 지금 그 원전 폭발의 어떤 위기의식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. 지금 규모는 2.99 진원에 2피는 10km였습니다. 6월 8일 첫 번째 지진은 이시카와 현이었습니다. 주부지방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 위로 올라간 겁니다. 호카이도로 올라가서 이제 호카이도의 루모이 저기 호카이도 서쪽 앞바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호카이도에서 또 이부리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. 어제는 또 이 쿠시로에서 났죠. 이곳 쿠시로에서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어제 쿠시로에서 지진이 나고 그리 나서 이제 루모이 로 갔다가 이 루모이의 지진이 다시 또 이것 이부리로 또 온 겁니다.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호카이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도 항상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기상청이라든지 전세계 지진 학자분들이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실 저희가 간 또 도쿄 수도 즉하 지진을 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녁 정도에 그 교민분들한테 이제 그 미남이 도쿄 그 미야기현이라든지 그 어디죠? 저기 거 어디야? 저기 거 쿠시마. 쿠시마와 미야기현 이 두 군데에 해변가는 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좀 조심하시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을 간또지역을 집중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또 호카이도에 이렇게 지진한다는 얘기입니다. 어제 또 지바현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서 5.3이 간또를 확실히 쳤거든요.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대만부터 구마모도를 치고 올라와서 다시 구마모도에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항상 이렇게 좀 이 전에도 지금 이게 이시카와였어요. 주부지방이었단 말입니다. 근데 지금 또 호카이도를 이렇게 치니까 이게 그 지진학자분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어려워지는 거죠. 이게 이시카와였는데 분명히. 물론 이 전에 거기 6월 6일부터 쿠쿠시마, 기사 쿠쿠시마 지금 벌써 3번, 4번 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쿠쿠시마,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좀 보려고 그랬어요.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그래서 이제 미야기현이라든지 쿠쿠시을 또 칠 것 같다. 그 얘기를 그걸 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호카이도를 두 번이나 치니까 굉장히 좀 지금 한번 전세계 지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쿠릴 열도라든지 캄차카, 알류산,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호카이도 쪽을 건들고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. 일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하나만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쿠릴 열도를 또 치고, 캄차카 반도를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? 6월 7일, 세베어 여기는 대지진 났던 거기인데 4.9 페트로 파블루스 캄차스키 4.5 캄차카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페트로 파블루스 캄차스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알류산 열도, 또 알래스카 쪽을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. 지금 알래스카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또 이제 쿠릴 열도, 호카이도를 또 치게 되는 겁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지진들이 갑자기 또 군발 지진들이 이렇게 막 나니까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6월 8일 3.4 알래스카 계속 어느 하나를 대비하기 참 간또 지역을 우리가 도쿄를 수도 직화 지진을 대비하다가 이렇게 또 캐나다 2.3 아 이게 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. 군발 지진들인데 아 이게 참 네바다도 치고 있죠. 와이오밍도 치고 있고 이게 옐로스턴 쪽도 치고 있는데요. 지금 몬테나라든지 아이다호 다 이쪽 치고 있죠.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일본을 위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